그래서 이 요리가 더웠어 이 요리는 수고했어요 이상성이 좋아하는 여자들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저도 이번에 아 내가 지금 그 노래 앨범이나 이런 거에 한 번에 치는 게 있는데 아 그렇게 보상이 싫어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포착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래서 틀어 그러면 갑자기 연결이 좀 넓어져 약간 그런 거예요 이상성이 좋아했다가 이상성이 좋아했다가 이 요리는 영역을 끌는 거야 아이유는 좋아 아이유 아이유 좋은 거 같아 이거라서 좋아 약간 다 이거네 노예는 그냥 원래는 노예인데 약간 좀 동네에 보고 이렇게 아 네 네 이런 거 김에만 좋아했어 뭐 그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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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도 아이유도 아이유 또 상당보미 이런 거 아니에요? 오케 요리 아이유이 예전드라는 이렇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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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스위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간 네세에 조절한 스위드 한 명이 아니고 스위드 저의 조절한 스위드 아니, 근데 스위드에 가라고 하는데 너무 꽃이 서있으니까 진짜 좋아 혹시 스위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스위드에 이렇게 스위드에 이렇게 스물이 이렇게 스물이 이렇게 있어요 아! 나 좀 너무 악랄고 낙지하고 있었는데 선물이 없으신데 선물이 없으신데 선물이 없으신데